자 여러분 12월 24일이긴 한데 이제 몇시간 뒤면 12월 25일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한 해 수고 많으셨구요 내년에도 더욱더 좋은 일만 고생하지 말고 좋은 일만 있기를 그리고 오늘 생일인 너니까 내가 대신 척과 줄게 생일 축하해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거 불켜야 되잖아 아니에요 내 생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원래 크리스마스에 써야 되는 케이크인데 생일 때 써야 되는 케이크인데 베스비제이는 1년에 한 번씩 케이크 나와요 근데 제주도 했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이걸 씁니다 어차피 1년에 한 번 써야 되는 케이크이라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너니까 이토록 따뜻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그냥 자르면 돼? 잘 잘리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이거 뭐 막 튀어낸 게 뭔데 이거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인데? 내가 아프리카TV를 쪼개 버리고 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TV한테 악감 적은 없어요 쪼개 아프리카TV 안에가 궁금해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도 야 이거 뭐 떡이야? 으으음 안에 이러고 돼있네 쯝 떡인 줄?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브라우니 같은 거라고? 너 먹어보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먹어볼게요 야 나 이거 못 먹는 케이크인 줄 알았나 봐 포크도 안 갖고 왔어 들고 먹을게요 음 이거 맛있는데? 음 맛있어 그냥 초코 아닌데? 안에 건포도 들었어 약간 빵과 떡에 뭐 그런 맛있는데? 이거 뭐지? 되게 촉촉해 건포도 씹히고 그러지? 겉에는 그러니까 겉에 이 하얀 면 있잖아 요거는 설탕 같아요 근데 약간 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아프리카 케이크가 바뀐 건가? 전에는 막 누가 막 막 망치 같은 거로 때려야 부서지고 그러던데 먹을 수 있게 바뀌었나 봐 내가 그래가지고 포크도 안 갖고 왔는데 맛있네 추천해 주신 분은 추천 한번만 눌러주세요 눈깔 원래 생선도 눈알이 맛있어요 아휴 겁나 딱딱하다 근데 이빨 나가겠다 아냐 초콜릿처럼 뭐 그런거 초콜릿은 아닌 것 같아요 이빨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케이크는 맛있다 초콜릿은 맛있어 여기 건포도네 브라우니에 건포도 들어가나? 수리배라 리하이 한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딱딱해요 쫀쫀쫀한데 한 거 먹는 거 아니야? 하얀 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달아 그리고 그렇게 요요요요요요 이제 아프리카 이 로고가 다 있지 딱딱하면서 오늘 생일 아니에요 케이크 써야 돼가지고 그냥 오늘 썼어요 오늘이 지나가면 케이크 쓸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에 빵이 좀 달달하지? 하얀 건 뭐 그렇게 아니 1년에 무조건 한 번이야 다음에 두세 개씩 오고 그러지 않아요 밥이요? 제가 오늘 5시 정도에 4시 정도에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긴 했는데 배비를 5초에 땄으니까 베이스비젤만 주는 거예요 누나 베이스비젤 5초에 땄으니까 이걸 작년에 먹을 수 없었어 이것도 커피야 얘도 커피고 얘랑 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쥐어누나가 아메리카노 없냐 그래갖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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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는 많이 달아 딱딱하고 한 조각만 더 먹을까? 맛있다 맛있는데? 왜 이거 맛없다고 그랬지? 아프리카 케이크 되게 사람들이 욕하던데 맛있냐 아니면 힌블만 빼고 먹는 거야 힌블만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힌블만 하고 먹으면 좀 더 단해 먹다보니까 브라우니 먹는 느낌 많네 사실 딱 좋다고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리네 한 조각만 더 먹을까? 생일 아니야 크리스마스라고 한 거야 생일 아니야 한 조각만 더 먹자 아 나 배고픈가? 아닌데 배 안고픈데 간만에 달달한 거 먹어서 그런가 잘 들어가네 반포일 민망해하지마 메리카 케이크 스마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되게 맛있다 오늘 이거 먹고 마는 거냐고? 고민 중이야 오늘 이거 먹고 말아야겠지 술방을 해야겠지 아 요새 술을 너무 쩔어 살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 솔직한 심정으로 술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죽진 않다고 야? 아 한 조각만 더 먹자 맛있네 계속 한 조각만 더 먹자 더 먹자 다 먹네 반에 다 먹었네 벌써 맛있다 초코브라인이 딱 그거야 아메리카랑 먹으니까 겁나 맛있네 달지도 않고 그냥 다 먹으라고? 아니야 다 먹을 정도가 아니야 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가 남기면 숙인형한테 혼나 야 아프리카 케이크 왜 이따구냐고 망쳐갔다가 때려부신 사람도 봤어 뭘 혼나 나는 반이나 먹었는데 칭찬해줘야지 음 물려 근데 브라우니에 건포도 들어가냐 얘들아 맛은 브라우니 같은데 입안에 씹히는 건 건포도인데 초코랑 원래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건포도 왜? 나 건포도 좋은데 건포도를 왜 싫어하지? 이해가 안 건포도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건포도를 왜 싫어하지? 아니 건포도가 맛있는 것도 아닌데 맛없지도 않은데 포도를 왜 말려 먹냐고? 그건 모르겠다 아 잘 먹었네 이쁘다 아무튼간 뭐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드릴 건 아닌데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